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좀 어수선한 기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어찌 됐든 지수의 강세, 그리고 어느 쪽에서 움직여주든 강세 흐름을 연출해주는 섹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글로벌 증시는 매우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은 행복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EBC 경제 채널과 함께, 그리고 주식 1번지와 함께 하시면 다음 주에도 분명하게 즐거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은 2% 넘게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흐름이 나온 만큼 오늘도 풍성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불기둥 랠리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셔야죠. 뭐 간밤에 미국 증시 난리가 났었잖아요. 상위,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의 폭발적인 시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의 초강세. 국내 증시에서도 고른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보셔야죠.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종과 그리고 변동성 기준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주들까지 함께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과 종목들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이 종목군들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윤정두 대표님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는요. 주식 수익률 대회에서 7번 우승한 주식 전문가입니다. 7번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도 남다르죠. 저희 10주 동안 나온 수익률인데요. 공식 기록입니다. 10주 동안 7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면서 1등을 또 차지했던 상장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상장 보시면서 좋은 기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7000%를 낼 수 있는 주식 전문가에게 설명을 듣고 또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는 또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음 장이 시작되면 어렵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다음 장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저희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 9시에도 무료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밤에도 무료방송이 진행됐었는데요. 이 무료방송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요일에도 무료방송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333 눌러주시거나 노란톡방에 333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도서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캔들 내용이 들어있는 도서자료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당첨자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격적인 시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건의 언어모델 재미나이를 공개하면서 전일 미증시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AMD가 10%가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와줬는데요. 이 영향은 국내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에 주요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르게 강세를 띄었습니다. 개장 전만 해도 또 개장 초만 해도 IT 쪽에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경쟁관계 아니야? 혹은 공급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도 나올 수는 있죠. 어찌 됐든 미국 증시의 목요일의 흐름도 대단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 전부 초강세. 그 흐름을 연출을 했죠. 7위가 누구예요? 7위가 테슬라의 기준. 그 테슬라까지도 강세로 마감을 잘해줬습니다. 어찌 됐든 구글의 새로운 생성형 AI, 재미나이 발표 이렇게 되면서 알파벳의 시가총액 올라갔죠. 강세를 쪘습니다. 6%에 그래서 11월 달에는 클라우드 관련해서 알파벳의 성장성이 전분기 대비해서 26%의 성장 대비해서 22% 제한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하루에 9%씩 급락이 나오고 그 부분 때문에 우려감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기전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설 거야. AI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경쟁관계죠. 사실 아직까지는 뭐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AA 반도체 부분에 대한 AMD의 9%대, 10%대라는 그런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뭐 알파벳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MS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11월 초순부터 우리가 방송 11월 6일에 했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마존에서도 오픈 AI에 도전합니다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오히려 GPU라든가 HBME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척척 박사가 되시는 거죠. 굳이 이제는 채널을 안 돌리셔도 스스로가 다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도 하나 있어요. 미국 기업 차트 부분을 13일 날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17일 날에도 보여드리고 그때는 캔들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지금 어떤 추세입니까? 상승 추세죠?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이런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5일이죠. 12월 5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엔비디아가 3%에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3%, 종가 기준으로 2.68% 하락. 그렇게 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1%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지금 조금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재방송, 녹화 방송 보세요. EBC 경제 채널과 함께 하시면 이런 시황,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어떤 섹터가 강할지 이런 부분 미리 다 공부하시고 배우셔서 긍정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입니다. 이 종목군들이 최소 2%대에서 6%죠. 6%대까지 강세. AMD 같은 경우는 10%에 달하는 강세.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동돼 있고요. 나머지도 다우지수의 지수라든가 흐름이라든가 S&P 500 지수의 흐름.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보았던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유럽과 일본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미국은 그 수준. 우리나라는 여전히 2,500포인트 수준. 그럼 결론은요. 이 이격을 줄이러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주 위주로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 거기에 실적주의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쪽. 그 수급도 지금 진행 중인 쪽. 누구예요? 지금 진행 중인 쪽은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부터 수급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쪽은 실적 뒷받침돼 있는 자동차 쪽.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쪽을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름아름 벌써 이미 하이닉스가 엘제네솔루션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력으로 100조를 넘길 수 있죠. 예전에 맨날 미운 우리 새끼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100조, 100조, 100조.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닙니다. 100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항상 2위였던 것이 엘제네솔루션이 상장하면서 3위로 늘려져 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80%의 폭등 릴리예요. 이 흐름은 진행 중이다. 52조 신고가 릴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꼭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도 변동성이 확장돼 있고 매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8% 이상 셀트리온 이게 전부 뭐예요? 종목 검색계 오늘 떴던 종목분들입니다. 그 추위 추세 부분 같이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동반적인 강세로 오늘 나타내줬고 또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에 오늘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던 제주반도체 시가총액은 작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종목분들 바탕으로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변동성 매매까지 들여다보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그닥 바뀌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시황 이야기 살펴봤고요. 그리고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만큼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시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무료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방송은 저희 너튜브에서 진행되니까요. 너튜브 주식 1번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황이 또 다음 주에 된다면 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드려야겠죠.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업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미나이가 발표되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도 큰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특히 제주반도체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주반도체가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검색기에 포착됐었던 걸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온 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올라왔는데도 시가촌액은 여전히 작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변동성의 흐름이 굉장히 커집니다. 변동성의 흐름이 커지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매매할 때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중에 매매가 원나라 하신 분들 위주로만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거나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달에 AI 채법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끌어낸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실적 검증이 된 게 엔비디아의 5월 달 실적입니다.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의 실적. 그 이후에 3분기 들어서 MS라든가 또 알파벳이라든가 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우리도 AI에 진입을 할 거야. 또 거기에 애플과 삼성전자는 온 디바이스 AI 계속 지금 온통 그것이 실적 부분하고 검증이 계속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말씀드릴 때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주가 연동성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하이닉스의 흐름이 그 주가 연동성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상체드치 고점 15만 5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엔비디아는 이미 다 뚫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삼성전자도 지금 7만 3,600원이 50이지 고가입니다. 뚫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거기에 한미반도체 또 HPSP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리노 05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의 GPU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냐 HBM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냐 또 온 디바이스 AI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냐 그건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든 다 그 테마가 섞여져 있어요. 결론은 성장성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 기준인데 일단은 뭐 여러 테마주들이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자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노란톡 접속하셔서 자료 주세요. 그러면 다 드릴 거예요. 무료로 다 나눠드리니까 받으셔서 함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시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죠. 12월 7일 같은 경우에 제주반도체입니다. 라고 해서 변동성 종목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검색기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증권사 사용하시는 HTS, MTS에 수식만 나오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넣으실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용철 전문가가 항상 여러분들께 20시부터 찾아뵙고 교육해드리잖아요. 언제요? 그건 여러분들이 또 검색해보셔야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능동적이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십니다. 제주반도체의 흐름 오늘도 추가적으로 11,620원 어제 대비해서 얼마 올라온 거예요? 어제 기준 대비해서도 오늘 상한가까지 찍어주는 그런 흐름을 내준 거예요. 이 엄청난 흐름 상승장악 확인형 딱 뜨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126% 폭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 보시면 어때요? 양봉의 크기가 커져 있던 시점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거래가 실리면서 변동성이 확장됐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추세 강화 더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변동성이 너무 좀 가벼우니 그것만큼은 주의하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엄마 리노공업이네요? 여기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흘립니다.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평가는 아니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 14만 원대 그리고 16만 원대 지속적으로 검색기에 떠서 이 흐름이 추세적인 강화로 연출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찍었어요? 22만 4천 원 찍고 아쉽게도 막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왔다고요. 근데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52주 신고가 메이저들의 수급이 연동되면서의 강세 그 이후에 꼬리가 달리고 눌려있더라도 그 추세 범위가 이탈된 추세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22만 4천 원 찍고 20만 7천 5백 원에 제가 캡쳐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수급 범위가 어때요?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대주주와 외국인들 합산을 해서 80% 이상의 그럼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그 과정 속에 최근에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 3% 이상의 리노공업 기술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HBSP입니다. HPSP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저평가는 아닌데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월요일에도 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신고가를 내려면 5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지금 HBSP뿐만 아니라 모든 소부장업체들이 대부분이 52주 혹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HBSP 이 시간에 금요일 날에 또 설명드렸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4만 9,1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주봉으로도 놓고 보실 때 목표주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하나 확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목표주가는 5만 원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가 6만 6천 원 어떤 기준? 매집에 대한 기준 5월 달부터 따지면 매집이 13% 9월 21일부터 따지면 매집이 10% 수준 10%의 매집이 단행되고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그때 벌써 정형화해놓은 겁니다. 매수평균 낙가 대비해서 주가가 견인되어져야 된다. 9월 2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쌍끄리 순매수 몇 위? 4위입니다. 시가총액이 4위는 아니잖아요. 그럼 HPSP의 주식수는 몇 주예요? 8,100만 주 8,100만 주 곱하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4만 5,100원입니다. 4만 5,900원 곱해주고 보시면 되죠. 8,100만 주 곱하기 그럼 얼마예요? 4조까지 올라왔던 정보예요. 4조 수준까지 시가총액 4조짜리가 전체 시장의 4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 쌍끄리 순매수가 4위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다?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개인들의 물량은 600만 주 뿐이 안 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합쳐서 840만 주 주식수 몇 주요? 8,100만 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늘려있을 때 3만 8,000원 수준의 매수평균 단가 대비 10% 수준의 기준이니까 최소 30에서 50% 그리고 100%까지 목표주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부분을 이번에 상향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움직이면서 결론적으로 평균 단가가 높아졌죠.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캔들은 요즘에 배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나 또 수급이나 거기에 개배대한 교육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개배대한 교육도 이제 곧 배울 겁니다. 결론은 개배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세요? 발생되어 있죠. 메꿔지지 않고 있는 상태의 목표주가는 기존에 설정해드린 것처럼 6만 원을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5월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거품이 들았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의 종목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 펀드멘탈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면 어떤 기준으로 잡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잡으셔야죠. 기술적으로 대처하시고 기술적으로 강한 흐름 그 수익 범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업종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던 제주 반도체부터 오늘 장중 7%까지 올라왔던 리노공업 그리고 5% 넘게 올라왔던 HPSP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실시간 전략과 또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자료들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자료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시원하게 올라왔던 우리 시장처럼 종목들도 멋진 흐름 나왔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나이사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는 상하가에 올라가면서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상하가 종목들을 잡아냈습니다. 제주반도체 상하가에 이어서 위메이드 맥스도 25% 넘게 올라오기도 했고요. 위메이드도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정말 방송이 시작하면서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8% 넘게 올라왔고요. 리노공업도 7%대 HPSP도 5%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당일에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윤정우 대표님의 노하우도 있겠지만요. 종목 검색기도 있습니다. 아까 이용철 전문가님 나오시는 요일 설명 안 해주셨는데요. 월요일 수요일 나오고 계세요. 이용철 전문가님과 윤정우 대표님이 함께 만든 종목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상하가 종목들 제주 반도체가 오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상하가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도 모두 검색기에 포착됐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10%대 올라왔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25%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잡아내고 있으니까 누적적으로 쌓여가는 수익률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노란톡방에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 방송에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누적 수익 함께 보면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도 강한 흐름 나오면서 누적 수익 1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인데요. 진입 1일 11월 15일부터라는 점 확인해 보신다면 한 달 만에 100%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11월 8일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현재 누적 수익 73%입니다. 오늘도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노공업도 오늘 방금도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저희가 11월 16일부터 교육해드리면서 현재 50%의 누적 수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적인 수익률도 내고 있고 당일에 상한가 종목들도 이번 주만 해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내고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수익 가져가고 계시겠죠. 저희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노란톡방 후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 후기를 보시면 수익률 인증만 하시는 곳도 계신데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는 이렇게 장문으로 편지까지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톡방에 글자로 올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총글씨로 직접 이렇게 교육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이 자료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셔서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수익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 또 수익 인증도 지금 매일매일 남겨주고 있습니다. 11월 말도 지난주까지는 보여드렸는데요. 12월에 계속해서 남겨지고 있는 수익입니다. 12월 1일부터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요. 지금 매일매일 수익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시고 무료방송 일요일에 진행되는 무료방송도 함께 하시고 노란톡방에서도 실시간 전략을 받아 가신다면 이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종목 검색기 교육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수익률 중에서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종목 검색기에 당일에 포착되고 제주반도체처럼 상한가 올라가거나 10%,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까지 보면 너무 많아서요. 12월달부터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물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12월뿐만 아니라 11월 말부터도 계속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도래될 장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1위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가 지금 안 나오죠.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올해 들어서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 날 상한가 그때는 아직 1조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1월 25일 날 상한가 3월 16일 날 상한가 8월 31일 날 상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그 수익을 다 잡아갔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7월 24일 상한가 7월 26일 상한가. 시가총액 8조 원대에서 17조까지 단 3일 만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을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면 변동이 커지고 수익이 난다. 삑삑삑삑삑.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계에 나온 종목군들도 차익 실현 제대로 못하시면요. 그러면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고점에 잡으신 분들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쭉 뻗어 올라가서 수익을 만끽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공부해 나가면서 배워가자는 거예요. 제주반도체도 훌륭하고 좋은 추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꺾여서 내려갈 땐 또 아주 가파르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색기 부분을 활력하시는 교육 다음 주에도 이영철 전문가와 황효주 아나운서가 함께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을 진행해 드릴 건데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카페24도 회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지금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뭐 대박 나셨죠? 하고 마케팅만 해야지. 그런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실계좌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실계좌의 수익을 내줄 수 있을 만큼의 시장에서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의 흐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한 종목씩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점 10% 넘게 올라왔던 위메이드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1월 때부터 저희 방송 중에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위메이드 이렇게 4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7만 원도 훌쩍 넘겼습니다. 앞으로도 또 볼 수 있는 종목일지 이 전략 부탁드릴게요. 자 위메이드 하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뚜렷한 주관을 갖고 대처하시지 않으시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똑같이 고점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동매매로 추경매수했다가 오히려 또 원칙 지킨다고 손절했다가 근데 더 많이 또 올라가면 또 따라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원칙을 좀 지키시는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는 뭐 교육의 힘밖에 없습니다. 교육 받으셔야 돼요. 자 위메이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이번 3분기에 게임 업체들이 좀 화두가 됐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국권했잖아요. 엔소프트가 10% 이상의 급락이 연출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위메이드는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라가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 근간에는 3분기 실적이 흑자전화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수급 논리에 움직이는 복도 있어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메이저가 과연 저평가라고 볼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미반도체라든가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 내용 보시면 저평가다 이렇게 써놓지는 않아요. 절대. 지금 현재 주가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커버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확인될 때 그 시점에 지금의 주가 저평가냐? 그거는 또 아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만 생각하실 거는요. 지금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이 흑자전화됐다 할지라도 올해 전망치는 어찌됐건 적자입니다. 적자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를 훌쩍 넘어선 그런 상태예요. 앞으로 좋다고 그러지 않냐? 2025년도에 1762억. 이거는 전망치인데 많은 곳에서 전망한 게 아니라 몇 군데 안 돼요. 그게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일단은 전망치를 써놨겠죠. 어찌됐든 1762억 원의 순이익이 달성된다고 해도 지금 저평가는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시면 주가의 강세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펀드멘탈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평가가 아닌데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만약에 이 실적이 게임 주니까 성장성 인정해줘야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PBR은 어떻게 할 거예요? 6배에 달하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성장주들의 경우는 만에 하나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폭이 좀 깊어져요. 그거를 어느 정도 감내하고 나는 분할 매수도 할 수 있어. 지금의 흐름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저평가니까 들어가겠다 이것만큼 하지 마세요. 냅두면 몇 년 후에 좋아지겠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실적 한 번 더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21년도 4분기에 위메이드는요. 21년도 4분기에 영업이 900억 그리고 순이익은 3000억인데 영업이 수지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를 냈고 그다음에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 관심의 증가. 거기에 NFT, 위믹스. 여러 이슈를 가지고 위메이드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시가총액 8천억에서 시가총액 7조까지 걸린 시간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상승률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러던 것이 결국은 고점에서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7조를 넘기던 시가총액이 1조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무조건 가지고 가면 대박 나겠지. 이러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흑자전환 성공했어요. 저평가 아니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적입니다. 심리적인 면. 그리고 앞으로 위믹스 글로벌 사업을 확장한다. 거기에 두바이 쪽의 협업 관계 이런 내용들. 위믹스의 재상장 관련 내용들. 그건 전부 뭐다?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다. 모멘텀이다. 결론적으로 11월 8일부터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교육을 방송을 해드렸고 11월 8일부터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크래프튼도 포착이 됐었고 얘도 20만 원 훌쩍 넘겼고요. 포착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떤 범위가 거래 대금 형성되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위메이드는 윤정두가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그리고 당장 언제요? 거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당장 월요일날 기준에 위메이드 거래량 40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복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2,400회 종목에서 5종목 설정해드렸는데 그 안에 위메이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이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누적 수급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놨어요. 결론적으로 누적 수급이 310만 주를 개인들이 뺏겼는데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위메이드 와 끝내줘요. 이 믹스가 대박나고 이러시면 안 되고 펀드멘터는 좀 더 검증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왜 움직이지?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개인들의 물량 뺏김 현상. 주식수 몇 주라고 했어요. 3,380만 주.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아셔야 돼요. 주식수가 몇 주인지. 310만 주가 뺏겼으면 거의 10%에 달하는 물량을 뺏겼구나. 10%에 달하는 물량을 뺏겼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물량을 많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매집이 돼 있을 때 윤정도 2008년도서 지금 절판이라 안 나오는데 거기에 자료를 놓고 보니 10%에 달하는 매집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평균 단가 대비 최소 50에서 100%를 들어올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9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준. 원래는 22일부터예요. 이거 자료를 저희가 잘못 넣어놓은 거예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잘라놓은 게 있거든요. 노란 톡에 다 뿌려드렸죠. 그거 보시면 위메이드가 15위 정도 수준이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 15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2조 조금 넘는 종목인데 그러한 흐름. 9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외국인과 기관 쌍끄리 수급.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관들도 전부 고르게 매수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목군들 보시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집중해서 매수하는 종목. 또 HPSP처럼 쌍끄리이긴 한데 기관들은 특정 기관들만 일부 매수하는 경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대부분이 다 매수가 들어온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만 5,100원까지 평균 단가가 올라와 있어요. 10% 수준의 매집이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 매수 평균 단가에 5에서 10%. 5에서 10% 또 10에서 15% 매집이 돼 있을 경우에 매수 평균 단가에 30에서 50% 그리고 50% 이상 100%까지.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께 5만 5천 원 대비해서 50%. 그래서 원래는 5만 원 수준에서 50%에서 7만 5천 원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8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놓고 올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잡아드린 겁니다. 일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준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은봉이야. 그래도 힘의 강도는 위쪽에 있죠. 다시 은봉의 옆에 다시 양봉이 생겼다가 10%까지 올라왔다고 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이 추세 범위가 매직 시그널에서 0선 위에서 꺾임 현상에 크로스까지 다시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쳐들였죠. 갭 상승이 나오고 양봉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거리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위메이드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입니다.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실적 개선이 계속 나온다 하니 그건 검증받으면 됩니다. 다만 저평가 아니에요. 나중에 돼서 윤정도가 전량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준에서는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때 돼서도 나 나중에 더 갈 것 같아. 안 돼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위메이드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관심 종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위메이드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 첫 방송 때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이제 10만 원이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전략을 좀 설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가장 최근에 고점을 찍은 위치가 9만 7,900원이죠. 그리 나서 고점 찍고 눌려있는데 말 그대로 고점 찍고 눌린 거고 추세가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상악강한 거 얘기해드렸잖아요. 정확하게 1월 3일 그리고 1월 15일 25일입니다. 25일 그리고 3월 16일, 8월 31일 상악강 상악강 상악강.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변동성 확장됐는데 거래대금에 있어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최상위 거래대금을 형성해요. 다만 매번 이런 거 갖고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야.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거는 맨 처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와 이 순서 정도. 그러니까 검증돼 있는 실적이 확인될 수 있는 또 시장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고 자산가치 부분이나 가치평가 부분이 우월한 쪽.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월등한 쪽. 그것을 펀드멘탈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성장성에 기인된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바이오, 또 조금 전에 게임주들, 위메이드, 그리고 윤정두가 자주 말씀드리는 반도체 소부장. 거기에 로봇 관련주. 이 모든 종목이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도 그러잖아요. 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윤정두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장성에 대한 그리고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 어떻게 가느냐. 로봇 관련주들 실적이 이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2차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은 괜찮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프리미엄이 높다. 아, 우리는 수주도 많고 실적도 많고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든 펀드멘탈이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변덕성이 확장되는 그런 종목이 나오더라도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처합니다. 왜요? 적자라니까요. 그런데 왜 움직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왔었고.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잡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이 10위권 밖으로 밀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두산 로보틱스의 변동은 윗방향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고점 넘기기부터 힘들어질 겁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거래대금 10위 안에 항상 놓여져 있는 순간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이유는 내년 2월에 어차피 이거는 비밀도 아니고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주식수가 6,48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6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6조 밑에서 5조, 5천억, 6조 이 사이에. 결국은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주가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유통 물량이 없어요.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시면 다 듣는 내용 아니에요. 로봇 관련 주가, AI가, 산업용 로봇이. 그거 뭐 다 듣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능동적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로봇 관련 주가 한두 개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고 삼성전자 2대 주주인 업체가 시가총액 1천억 분이 안 하는 업체도 있어요. 또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 주. LG그룹이 1대 주주야. 그런데도 시가총액 2천억, 3천억 분이 안 하는 업체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또 혹은 두산그룹주라고 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결론은 대주주 지분 포함해서 유통 물량이 구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70%가 잠겨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연기금이 국민연금이라고 봐야죠. 국민연금 쪽에서 신규 상장주의 4%에 달하는 이런 매집을 하는 케이스는 최근 내에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신규 상장한 날부터.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타금융에서 나온 42만 주 수준의 매도 물량. 보호해수 물량이 내년에도 한 번 더 나와요. 1차, 2차, 3차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42만 주 수준이었는데 11월, 12월 물량 다 소진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지분이 2%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산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매도를 할래야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130만 주 수준뿐이 안 된다. 신규 상장 이후에 팔 물량은 대부분 다 팔렸는데 연기금은 매수를 하고 70%는 유통이 안 되고 내년 MSCI 지수의 편입 2월에 될 것은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액티브 쪽에서 조금만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결론은요. 시세는 윗방향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다.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다. 아, 뭐 성장할 거예요. 끝내줄 거예요. 아, 그거는 펀드멘탈 외적인 심리적인 내용이잖아요. 아, 2차 전진 성장 안 해. 바이오주는 성장 안 해.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5조를 넘기고 있는 그런 추세 종목군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 목표주가 다 써드렸어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12일, 6일 자리에. 이 자리에서부터 보시면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뚫고 올라간 이후에 또 운복으로 밀렸었죠. 그러나서 지금의 위치는 어떻게? 다시 상승 잉태형의 기준으로 해석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 기술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저는 그리고 주말에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를요? 지금 오늘 교육한 종목분들에 대해서 전략 부분을 주말에 일요일 21시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전부 교육 잡아드리고 다음 주 대처 방안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1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 다음 주 전략은 저희 일요일 21시 무료 방송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불금인데요, 대표님.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자, 오늘 끝나고 또 미국장 봐야죠. 불타는 금요일장을 하는지 안 나타내주는지 하여간 미국장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의 기준에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를 할 겁니다. 일요일 21시예요. 온라인상에서 교육 받으시고 두산 노보틱스, 위메이드 이런 불기둥 종목 전부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장은 저희 노란독방 안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방송 일요일 21시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이로운 경제 채널 EBC